아 검사가 엄청나게 끝발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는 검사를 평소에 잘 좀 알아놔야 되겠다. 감찰 절대로 제대로 안 움직이죠. 그거는 감찰은 검사가 일반 국민들을 힘 센 놈은 봐주고 약한 애들은 그냥 젖어버리는 그거하고 어떡하더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3년 전 잘나가던 소위 엘리트 검사가 사업가 친구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이른바 고교동창 스폰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고교동창 스폰서가 검사인 친구를 다시 고발했는데 검찰이 사건을 왜곡하고 은폐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PD 수첩에서는 뉴스타파와 함께 공동 취재한 관련 내용을 방송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얼마 전까지 MBC 라디오 시선집중의 진행자이기도 했죠. 뉴스타파의 시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제 방송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3년 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교동창 스폰서 사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이게 2016년 9월 5일에 한겨레 보도로 촉발된 사건인데 내용은 이겁니다. 당시에 부장검사였던 김형준 검사가 자신의 고교동창 스폰서로부터 5800만 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어요. 이게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사건으로 번질 수도 있었는데 그 뒤에 9월 20일에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좀 묻힌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감옥에 가 있는 스폰서 김 씨가 제가 일하고 있는 뉴스타파로 연락이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2, 3년 동안 시간 동안 본인이 사건을 곱씹어보니 너무 억울한 면이 많고 또 본인이 옆에서 목격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인이 자료를 모으고 저희에게 제보를 한 것이죠. 처음에는 충격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친구 있던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검사가 됐고 대학 동창인가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고등학교 동창. 서울 배문고. 한 사람은 검사가 됐고 또 한 사람은 사업가가 돼서 이 검사의 스폰서가 됐습니다. 어떤 계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스폰서 김 씨도 공부를 상당히 잘했어요. 고등학교 때 반장을 하고 김영준 부장검사는 학생회장을 하고 이런 사이였는데 스폰서 김 씨도 고시 준비를 하다가 실패를 해서. 사업 공시. 사업의 길로 들어서게 되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위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인 위험들이요. 그래서 몇 번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되는 과정에서 김영준 검사와 급속도로 가까워진 거죠. 왜냐하면 구속되어 있던 자신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힘을 검사가 갖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고요. 그러니까 편의라는 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감옥에 있는 사람을 별다른 이유 없이 검사실로 불러내죠. 출정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출정을 불러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명목은 조사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편의를 제공했던 것이죠. 그래서 검사 힘이 세구나. 스폰서 김 씨가 느꼈군요. 그래서 내가 스폰서가 되고 검사를 가까이 해야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꼈다 이런 거군요. 스폰서가 뭘 어떻게 얼마나. 아까 5800만 원 상당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김 검사한테 제공을 했는지. 또 이게 공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영준 검사가 또 스폰서한테 한 걸 해준 게 있을 텐데.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접대와 향응. 흔히 말하는 룸살롱이라든지.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에서 향응 제공은 물론이고. 또 김영준 검사의 내연녀가 돈이 필요한 시점에서 스폰서 김 씨한테 돈을 좀 보내라고 해서 돈을 받기도 했고요. 방송 보니까 오피스텔 대금. 결과적으로 오피스텔을 빌리지는 않았는데 그걸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스폰서 김 씨는 김영준 검사에게 성매매도 제공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요. 그 대가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감옥에서의 편의 제공도 있었고 이렇게 됩니다. 감옥에서 자신이 만난 또 다른 지인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죄수죠. 이 죄수에게 편의 제공을 해달라고 검사에게 부탁을 해요. 본인은 출소한 이후죠. 검사는 김영준 검사는 그걸 들어주고. 그것도 들어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본인이 사업을 하다가 다시 어떤 리스크에 처했을 때 이걸 김영준 검사가 해결해 주지 않을까 하는 어떤 보험 성격의 적대와 향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불거진 게 스폰서가 폭로를 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폭로를 했다는 건 둘 사이가 틀어졌다라는 얘기인데 어떤 식으로 왜 틀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스폰서 김 씨가 동업자인 한모 씨한테 고소를 당하게 되는데요. 회사 일과 관련해서. 그 과정에 한모 씨가 낸 고소장에 스폰서 김 씨가 돈을 맘대로 썼다, 회사 돈을.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어요. 그 내역 중의 하나가 김영준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막 갖다줬다라고 고소장에 써 있었던 거예요. 스폰서 짓을 한 게 내용에 들어있었군요. 회사의 비밀장부에 그 내용이 들어있었고. 그 내용이 불거지면서 단순하게 이 스폰서 김 씨의 사기 사건이었던 것이 현직 검사의 비위 사건이 되고. 그러네요. 그 수사 과정에서 서로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한 거죠. 이유가 더 문제입니다. 김 검사가 그럼 낱까지 연루가 되게 됐습니까? 급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 고소 사건은 서부지검으로 갔는데 서부지검 부장검사들을 또 김영준 검사가. 맞습니다. 만나고 다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로비를 한 건가요? 이제 만나서 밥을 먹은 것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도 메리어트 호텔에서. 그리고 서부지검의 담당 검사도 불러서 밥을 사주고 했어요. 이건 다 확인이 된 건데 다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에 대해서 김영준 검사나 밥을 먹은 그 검사들이 사건 얘기는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로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팩트로 확인은 안 됐다. 매우 부적절한 행동인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검사 개인 비리에서 검찰 조직 문제로 확대가 되는. 왜냐하면 한 사람의 검사가 연루됐다가 만나고 다니면 이게 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시에 김 검사하고 스폰서 친구가 나누었던 통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 그 문서에다 써놓은 건 뭐야? 야, 그걸 문서로 써서 어디다 내려고? 재검해. 아니, 무슨 소리야. 그러면은... 야, 진짜 그러면 다 끝이야. 다 끝이야. 그러면 다... 야, 진짜 김... 너 나랑 30년 친구라고 그랬지? 야, 그러면 나 감찰 조사 받아야 돼. 그러면 계좌고 통화하고 다 까고 나는 그냥 그게 아니라 친구 죽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야, 너 그거 들고 어디다 내면은 박정희도 뭐고 컨트롤이 안 될 뿐더러 대검에서 대검에서 감찰하라고 요즘에 또떡하니 감찰하라고 지시하면 너도 그냥 바로 구속될 뿐더러 나도 감찰돼서 바로 사펴내고 저거 뭐야. 그냥 어디가 자살한다, 진짜. 야, 나도 죽을 거야. 형준아. 저 대화를 들어보면 여러 이름들이 계속 등장하더라고요. 방송을 보면. 그런데 거기까지 다 저희가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결국은 9월 5일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겨레신문에 이 사건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대검에 이 문건을 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검도 나섰습니다. 일단 감찰이 꾸려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긴 겁니까?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대검이 이것을 처음 알게 된 시점이 언제냐라는 것인데 최초의 2016년 4월, 5월경에 대검은 보고를 받아요, 서부지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한겨레신문 보도가 나간 뒤에야 감찰팀을 꾸리게 된다는 거죠. 4월, 5월에 알았는데 9월 보도 나간 이후에 감찰팀을 꾸렸잖아요. 그 사이에 공백이 있군요. 그 사이에는 그냥 물어두려고 했던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포인트가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스폰서 김 씨가 대검 특별감찰팀의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도 김영준이 날 지켜주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김영준 검사의 비위 사실을 적절히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성매매 의혹이거든요. 이 성매매 의혹을 대검 감찰팀에 여러 번 진술하고 증거도 제시했는데 결국은 이게 기소 내용에서도 빠지고 진술 조서에서도 빠졌습니다. 진술을 다 했는데 진술 조서에도 안 들어가고 기소도 안 되고 다 무혐의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예 기소를 안 했으니까요. 그렇죠. 감찰한 검사들이 오히려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감찰 담당 검사가 이 사건을 보도한 기자에게, 한겨레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보도를 막으려고 또 시도를 했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한겨레 기자하고 지작진의 통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현직 검사가 전화하는 게 좀 약간 그렇게. 그래서 저도 되게 불쾌했어요. 사실 확인이 다 된 거냐. 자기가 알기로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그런 이야기들을 했죠, 저한테. 보도하기 전에. 보도를 꼭 해야 되냐. 지금 손흥배 검사가 감찰을 담당했던. 그 부분은 좀 정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감찰 담당 검사는 아니고 그 당시에 그냥 중앙지검의 첨단 범죄수사부 부장이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고요. 이 사건에서 김영준 검사를 도왔던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가 있는데요. 그 변호사와 연세대법대 동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통화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두 사람이 1년 동안 170차례 이상 통화를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는데 그 검찰 출신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손흥배 검사가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현재 김영준 검사는 어떤 상황입니까? 김영준 검사는 1년 정도 못 돼서 집행유예로 나왔고요. 그러니까 2016년에 구속됐다가 이듬해 풀려났고요. 그 뒤로는 변호사 활동은 하지 않고 있고.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징계금 부과, 징계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서. 징계금 부과가 없었죠? 네, 승소했다. 왜냐하면 당시에 뇌물 액수에 따라서 징계금이 정해지는데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뇌물 액수가 좀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징계금도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소송을 해서 얼마 전에 승소를 했고 일부 언론에 해직 소송에서 승소했다. 해직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걸로.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검찰이 자기 식구인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하고 또 처벌하고 감찰하는지 사실 이 스폰서 검사 건은 빙산의 일각,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을 취재를 해오셨고 또 시리즈로 보도 뉴스타파에서 해오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저희 뉴스타파에서 8월부터 이 보도를 계속 쭉 하면서 정말 검사들의 숨겨진 뒷모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저희가 취재할 수 있는 것들을 쭉 취재해오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검찰의 수사 과정이라는 것은 정말로 어떤 블랙박스와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블랙박스와 같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부분을 범죄로 만들고 어떤 부분을 봐주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일단 거기에 피의자와 사건이라는 재료를 집어넣으면 결과가 튀어나오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는. 작동의 원리는 우리는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거고요. 가장 무서운 것은 검찰이 갖고 있는 선별 수사라는 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건은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범죄를 밝혀내고 어떤 사건은 그냥 캐비닛에 넣어놓는 거잖아요. 몇 년이 지나도록.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제 탐사보도 뉴스타파와 함께 보도한 PD수첩, 스폰서 검사편. 방송 못 보신 분들 잠시 뒤에 오후 5시 25분에 재방송됩니다. 시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뉴스타파의 시민보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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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 뉴스입니다. 시민 welcome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모 MAYRA